어우 나 정말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보람이 손그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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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색칠을 시작해 볼 거에요. 네오의 색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더라구요. 파란색과 빨간색 이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색칠할 수 있어요. 색칠을 넣어가는 두 분이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많이 받은 후에는 색칠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많이 받은 후에는 색칠을 넣어갈 수 있다면, 색칠을 넣어갈 수 있어요. 색칠을 넣어줄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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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오가 말을 한다면 나 정말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. 짠! 완성됐어요. 오늘 네오를 그려봤는데 재밌었나요?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캐릭터 그리기로 돌아올게요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